보고싶어요. 나 아저씨가 너무 보고싶다고요. 지금 창밖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좋아요. 그쵸? 봄 펴치 쨍쨍. 걸어오는데 땀나느라 혼났어요. 날씨가 참 좋아요 오늘도.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. 꼭 태풍 올 것처럼 나무들이 세차게 흔들려요. 여기 오는 버스에서 아 날씨 정말 좋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 있죠? 난 날씨가 좋은 걸 어떻게 해. 아저씨랑 만난 이후로는 비가 와도 날씨가 좋게 느껴지고 바람이 불어도 날씨가 좋은 거 같고 매일매일 날씨가 좋은 걸 어떻게 난 부택인데 인사는 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 차승효 재수없는 니놈 눈 들여다보면서 싸가지 없는 니놈 목소리 들어가면서 고마웠다고 니 놈이 좋아졌다고 무지 좋아졌다고 얘 얘기는 나하고 떠날 수 있게 해줘 인마 우리 형인이 어떡할 거야 내 딸내미 어떡할 거야 이 자식아 나 떠나고 너 이러고 있으면 우리 딸내미 어쩌란 말이야 이 자식아 이 나쁜 놈 이 자식아 줄게 너 준다고 내 딸내미 너 준다고 이 자식아 그러니 제발 눈 좀 떠오란 말이야 이 자식아 아빠 아빠 깨 났어 깨 났어 아빠 야 인마 야 야 야 지금 야 인마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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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보여요? 나 보고 있어요? 나 알아보겠어요? 나 알아보겠어요? 몰라요? 내가 누군지 지금 못 알아보겠어요? 아니죠? 아니죠 아저씨 내가 누구예요? 내가 누구예요? 내가 누구예요? 아저씨 왜 이리 봐 축구공 너 참 말 많다 청의 좀 해 청의 좀 해 너 때문에 머리 아파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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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tive